경남 진주에서 1억 천만 년 전에 살았던 포유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동물의 발자국인데요. 지금까지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발견된 동물 발자국 화석입니다. 몸집이 작은 동물이 총총총 뛰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발자국은 모두 10쌍으로 주인은 뛴걸음하는 포유류로 추정됩니다. 뛴걸음 형태의 포유류는 캥거루나 캥거루 쥐처럼 뒷발로만 뛰어다니는 동물을 말합니다. 등줄 쥐와 비슷한 10cm 정도 크기로 1억 천만 년 전 공룡이 가장 번성했던 중생대 백악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뛴걸음 포유류 발자국 화석은 앞서 아르헨티나와 미국에서도 발견됐었지만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것이 확인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 화석에는 대한민국 진주 지명이 들어가 코리아 쌀티페스 진주 앤시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앞서 경남 진주에선 공룡, 잉룡, 새, 악어 같은 다양한 척추동물 화석이 발견돼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같은 지역 아니면 좁은 면적에서 종 다양성이 높은 즉 공룡 이외의 다른 척추동물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따지다면 아마 세계에서 단연 1등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최초의 뛴걸음형 포유류 발자국 화석을 백악기 관련 국제학술지를 통해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이 희귀종 화석 진품을 대전에 있는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